잠잘 때 딛는 인생 오디오북 철스 데킨스의 두도시 이야기 두도시 이야기는 1부 소생하다 6장, 2부 황금실 24장, 그리고 3부 폭풍후 1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두도시 이야기 3번째 시간으로 2부 황금실 4장부터 시작됩니다. 4장 축배 온종일 들끓고 있던 인간 수트의 마지막 앙금이 어둠침침한 법정 북도로부터 사라져버릴 무렵 마네트 박사와 그의 딸 루시 마네트, 미스터로리, 변호인 미스터 스트라이버 일행은 방금 석방된 찰스 다네이를 둘러싸고 그가 사형을 면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있었다. 더 밝은 불빛에 비춰본다 하더라도 지금 마네트 박사의 지적인 용모와 꿋꿋한 몸맵시에서 파리의 다락방 속에 있던 그 구두공의 흔적을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나직하고 무거운 울음 섞인 목소리 그리고 무슨 뚜렷한 까닭도 없이 발작적으로 그를 덮치는 방심 상태 이런 것들까지 관찰해낼 여유는 없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를 한 번 본 사람이면 다시 한 번 유심히 관찰하지 않을 수 없는 천박하지 않은 그 무엇이 있었다. 하나의 외적 원인 더구나 그것이 그의 오랜 고뇌와 관련이 있을 때 그것은 항상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스며 나오는 방심 상태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면 그 후부터는 그 상태가 저절로 점점 더 심해져서 그를 우물한 빛으로 감싸버리고 마침내는 그의 내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을지 모르나 삼백여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바스티우 감옥의 그늘이 정말로 그의 얼굴에 져 있는 듯한 기색마저 보이게 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이 검은 고민의 빛을 없앨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그의 딸 루시뿐이었다. 그녀야말로 그의 그 참담한 처지를 넘고 넘어 과거까지 연결되고 그 참담한 처지를 다시 넘고 넘어 현재 연결되는 황금실인 것이다. 찰스 다네이는 열렬하고도 고마운 마음으로 그녀의 손에 입맞추고 나서 미스터 스트라이버를 향해 뜨거운 감사를 표했다. 스트라이버는 서른이 좀 넘은 나이였으나 보기에는 50살 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다. 몸집은 건강하고 목소리는 우렁차고 얼굴은 붉고 태도는 대범하고 적어도 섬세하다든가 예민하다든가 하는 것들과는 거리가 먼 성격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무슨 모임이라든가 누구와 이야기를 주고받고 할 때 어깨로 사람을 떠다 밀고 덤벼들었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그의 태도 전체가 어깨로 떼밀고 덤벼드는 시기였다. 그는 아직 법복을 그대로 입고 가발까지 쓰고 있었다. 그리고 죄 없는 미스터 로리를 일행에서 밀어낼 듯 어깨를 펴고 찍어누르며 의뢰인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미스터 다네이 당신이 명예로운 석방의 판결을 받게 되어 기뻐 처음부터 부당한 기소였으니까 하지만 성공의 가망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찰스 다네이시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른 사람에게 지진 않는다고 자부하는 바이오 이쯤 자화자찬이 나오면 누군가 옆에서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실 정도가 아니죠 훨씬 탁월하시죠 하고 한마디 던지지 않을 수 없는 분명 그런 순간이었다. 그래서 눈치 빠른 미스터 로리가 한마디 던져주었다. 이것은 아무런 목적 없이 던져진 한마디가 아니오 다시 그 일행에서 자기의 존재를 회복하겠다는 속셈에서 찌른 일침이었으리라. 미스터 로리 씨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하긴 당신은 온종일 법정에 계셨으니 잘 아시겠군. 더군다나 사무가시고 미스터 스트라이버가 말했다.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는 아까 미스터 로리를 어깨로 밀어져지듯 이번에는 어깨로 그를 그 일행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래서 미스터 로리는 한마디 흥을 떨었다. 그러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네트 박사께 요청이 있습니다. 이 모임의 해산을 선언하시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루시 마네트 양은 몸이 아픈듯 하고 찰스 다네이 씨는 지긋지긋한 하루를 겪었으며 저희들도 모두 기진맥진에 있으니까요. 당신 걱정이나 하시디요, 미스터 로리. 나는 아직 밤에도 절이할 일이 남아있어서 뭐 당신은 우선 그렇게 하시지요. 스트라이버가 말했다. 당신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미스터 로리가 대꾸했다. 찰스 다네이 씨와 루시 양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루시 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 모두를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미스터 로리는 발끈해서 그녀에게 물으며 그녀의 아버지에게도 힐끗 시선을 던졌다. 그녀의 아버지의 얼굴은 굳어버린 표정으로 몹시 묘한 얼굴을 하고 찰스 다네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무서운 응시, 짙어가는 불신과 마음의 주름살, 공포마저 뒤섞인 표정이었다. 이 같은 오묘한 표정이 떠도는 가운데 그의 가슴은 갈피를 잃어가고 있었다. 아버지! 루시는 상냥하게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박사는 지니고 있던 환상을 천천히 털어버리며 딸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요, 아버지? 그러자꾸나! 긴 한숨을 내쉬며 마네트 박사가 대꾸했다. 석방된 피고인의 친구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져 가버렸다. 거리의 등불도 거의 모두 꺼지고 철대문이 덜커덩덜커덩 소리를 내며 닫혔다. 교수대니, 칼이니, 낙이니니 하여 무사람들이 다시 몰려들 내일 아침까지는 이 불길한 고장도 잠잠해진다. 루시마네트는 아버지와 찰스탄의 사이에 끼어 걸음을 옮기며 밖으로 나갔다. 부녀는 마차를 불러타고 사라져버렸다. 미스터 스트라이버는 일행과 작별하고 어깨를 으쓱대며 탈의실로 되돌아갔다. 이때 그들 일행에 끼지도 않고 누구하고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짙은 그늘 속 벽 쪽에 기대 있었던 한 사나이가 그들의 뒤를 말없이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그는 부녀가 탄 마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전송하고 나서 포도 위에 서 있는 롤이와 철새개로 다가섰다. 그는 미스터 카턴이었다. 오늘 재판정에서의 카턴의 역할을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의 공을 아는 사람조차도 없었다. 지금 그는 가운을 벗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풍채가 더 좋아진 것도 아니었다. 미스터 로리, 이제 진정한 사무가들이 철스타네시와 얘기할 수 있게 되었군요. 미스터 카턴이 말했다. 사무가적인 마음이 착한 충동과 사무가로서의 겉모습 이렇게 둘로 갈라질 때 그 얼마나 큰 갈등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안다면 아마 당신은 재미있을 거요. 미스터 다니 로리는 얼굴을 붉히며 열을 내어 말했다. 그 말을 남긴 채 로리는 마차를 집어 타고 텔슨은행으로 달렸다. 이제 어두운 거리에는 서로 닮은 두 사나이만 남았다. 당신과 내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건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오. 당신이 지금 당신과 비슷하게 생긴 나와 단둘이 서 있는 이 밤이야말로 신기한 밤이 아니겠소. 미스터 카턴이 말했다. 아직도 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 것 같지 않습니다. 뭐 그것도 그럴 수밖에 당신이 저승길로 떠나가려던 것이 바로 아까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 사람 치고는 어쩐지 말에 힘이 없어 보이는데 맥이 풀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럼 찰스 다네이시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어떻겠소. 나는 아까 그 바벅 녀석들이 당신을 이승으로 보내버릴까 저승으로 보내버릴까 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식사를 했지. 네, 여기서 가까운 음식점으로 안내하리다. 시드니 카턴은 찰스 다네이의 팔짱을 끼고 러드게이트 힐을 내려와 플리트 거리로 다네이를 끌고 갔다. 그리고 복도를 올라가 식당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그 집에 조그마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찰스 다네이는 산뜻한 요리를 먹고 고급 포도주를 한 잔 들더니 금세 기운을 회복했다. 이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기분이 나시오 미스터 다네이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는 머리가 몹시 혼란하기도 하지만 이젠 퍽 기분이 안정되어서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는 않는군요. 그럼 이젠 아주 만족이겠구먼. 카터는 무뚝뚝하게 이렇게 말하고 나서 포도주를 한 잔 더 따랐다. 아주 큼직한 술잔이었다. 찰스 다네이 씨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저버렸으면 하는 것이오. 이 세상에서 무엇 하나 재미본 곳이라곤 전혀 없었지. 다만 이런 술은 예외지만 뭐 또 이 세상이 나에게 덕본 것도 없었고 이 점에서는 우리 두 사람 비슷한 게 없는 것 같군. 실은 어느 점에 있어서도 우린 별로 비슷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당신과 내가 말이오. 그날의 벅찬 감동으로 들떠있는 찰스 다네이는 이렇게 난폭한 태도의 사람과 같이 있다는 사실이 꿈처럼 여겨져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멍해 있었다. 결국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기로 했다. 자 자 마네티양을 위하여 카터는 축배를 들며 상대방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술잔을 어깨 너머로 내던졌다. 술잔이 술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자 벨을 눌러 다른 잔을 다른 잔을 청했다. 미스터 다네이 그 여인은 어두운 밤에 손이라도 잡고서 마차에 태워주고 싶은 아름답고 젊은 아가씨였지. 그는 새로 가져온 술잔을 채우며 말했다. 다네이는 얼굴을 약간 찌푸리며 그렇지만 하고 한마디 간결한 대답을 던졌다. 그런 아름답고 젊은 아가씨가 동정해주고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과연 그 기분이 어떨까. 그런 마음씨 아름다운 미녀의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된다면 한 번 생명을 걸고라도 재판이란 것을 받아볼만도 하지 않겠소 미스터 다네이. 여전히 다네이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내가 아까 마네티양에게 선생말을 전해주었더니 그 아가씨가 몹시 기뻐했지요. 물론 그 여자가 그런 기색을 보인 건 아니지만 내가 보기엔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는 거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이 불쾌한 상대가 자기를 오늘의 공경 속에서 자진해서 구출해둔 사나이였다는 생각이 불현듯 다네이의 머리에 떠올랐다. 그래서 다네이는 화제를 돌려 시드니 카탄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런 철스탄에이에게 시드니 카탄은 무뚝뚝하게 택구했다. 뭐 난 그런 감사를 받고 싶지도 않고 또 그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소. 첫째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둘째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나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런데 미스터 다네이 한가지 질문이 있소. 기꺼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요. 내가 당신에게 특별히 호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미스터 카탄 그런 문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하고 철스 다네이는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다. 그럼 지금 생각해 보시지. 저에게 호의를 갖고 계신 것처럼 행동하셨지만 실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 그래 나도 동감이오. 그 말을 들으니 당신의 이해력에 대단한 호의를 가지게 되는 걸 철스 다네이가 벨을 누르고 일어서며 응수했다. 제가 술값을 치른다고 해서 감정이 상하실 일은 없겠지요. 그야 절대 없겠지. 카탄의 대답 이었다. 다네이는 벨을 눌렀다. 자 그럼 전부 부담할 작정이신가 카탄은 다네이의 말을 확인하고는 종업원에게 일렀다. 그럼 일 파인트들이 한 잔만 더 같은 술로 갖다주게. 그리고 열 시에 나를 좀 깨워주고 철스 다네이는 계산을 하고 일어서며 인사를 했다. 그러나 카탄은 대꾸도 없이 따라 일어서며 도전하는 듯한 공갈 협박의 기세로 물었다. 미스터 다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묻겠는데 당신은 내가 벌써 취했다고 생각하시오. 아까부터 취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미스터 카탄. 생각한다고? 내가 취한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제 말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알고 있었다고 정정하지요. 그럼 또한 내가 왜 술을 마시고 취하는지 그 까닭도 알도록 해드리지. 나는 희망을 잃은 사람이오. 이 세상에서 내가 걱정할 사람도 없고 나를 걱정해줄 사람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오. 참 안 되셨습니다. 선생님의 능력을 좀 더 활용하셨더라면 좋으셨을지도 모르죠. 뭐 그럴지도 모르지. 미스터 다네이 아니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말이야 그 맹송맹송한 얼굴로 으쓱거리지 말란 말이야. 그럼 잘 가게. 혼자 있게 되자 이 괴상한 사나이는 촛불을 치켜들고 벽거울이 있는 데로 가더니 잠시 뚫어지도록 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너는 그 사나이에게 각별한 호의를 갖고 있느냐. 카타는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너는 무엇 때문에 너를 닮은 그 사나이에게 각별한 호의를 갖고 있느냐. 격에 맞지도 않게 잘 알고 있으면서 이 무슨 모순이냐. 너의 변모한 모습이요. 내가 그자에게 관심을 갖는 데에는 그야 훌륭한 이유가 있기는 있지. 그자의 모습을 보면서 타락한 제 꼴이 깨우쳐졌으니까 그리고 내가 될 수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그와 처지를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그자에게 집중되었던 무사람들의 푸른 시선이 너에게도 집중되었을 것인가. 그자에게 던져졌던 그 동정 어린 얼굴들로 너도 동정을 받았을 것이 아니었던가. 자 똑똑히 말해봐. 너는 그자를 미워하는 거지? 일 파인트의 포도주로 위안을 찾은 그는 잠시 후 그것을 다 들이켜고 나서 머리카락을 테이블 위에 흐트러뜨리고 팔로 얼굴을 갠 채 잠이 들어버렸다. 길고 구불구불한 촌농이 그에게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오장 자칼 때는 바야하로 주정뱅이 시대였다. 대부분의 사나이들은 마시고 또 마셨다. 그리고 이런 습관이 일대 진보를 보게 된 것은 실로 시대적 소산이었다. 한 사나이가 완전한 인격을 갖춘 신사로서의 명성을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로 밤새도록 마시는 포도주와 펀치의 양이란 아무리 줄여서 말해도 오늘날에는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밖에 여겨줄 수 없으리만큼 막대한 것이었다. 법률 전문가도 박허스를 좋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전문가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일대 일대 수지 맞는 일거리를 향해 이미 어깨를 으스대며 돌진하고 있던 변호사 스트라이버도 그 점에 있어서는 법조인들의 법률 활동과 마찬가지로 동료들에게 뒤지지 않았다. 올드베일리나 기타 법정의 총아인 스트라이버는 자기가 지금까지 한단 한단 올라온 사다리를 이번에는 거꾸로 한단 한단 정성을 다해 베어버리는 식으로 용의주도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올드베일리나 기타 법정에서는 그들은 특히 그들의 긴 팔을 뻗어서 그들의 총알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버렸다. 이리하여 고등법원의 재판장 면전에서 어깨에 힘주고 활보하는 스트라이버는 스트라이버의 당당한 모습이 매일같이 보였던 것이다. 변호사들 사이에서 한때 이런 소문이 나던 적이 있었다. 스트라이버는 입심 좋고 배심 좋고 염치 없고 용의주도한 사나이였으나 완전한 변호사의 자격으로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쌓인 진술 기록으로부터 에센스를 추려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즘 그에게는 현저한 진전이 보였다. 자기가 맡은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그는 기운이 뻗치고 신이 나는 것 같았다. 제아무리 밤늦게까지 앉아서 시드니 카턴과 마시고 또 마셔도 언제나 이튿날 아침이면 주머니 속에 요점만은 적어들고 법정에 섰던 것이다. 시드니 카턴 게으름뱅이 중에서도 으뜸가는 게으름뱅이요. 사나이 중에서도 가장 전도를 촉망할 수 없는 사나이. 그는 스트라이버의 위대한 맹우였다. 이 두 작자가 영국 대학의 1월에 시작되는 학기인 힐러리 기간부터 9월 29일 즉 미클머스까지 마시고 또 마시는 주량은 실로 구강폐하에 군함을 띄울 수 있는 양이었다. 스트라이버는 어디서나 혼자서 사건을 변론하는 법이 없었다. 거기에는 반드시 주머니 속에 두 손을 쳐넣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카턴이 있었다. 그들 둘은 수뇌재판때도 붙어 다녔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밤늦도록 술판을 버렸다. 마침내 이런 소문이 떠돌았다. 카턴은 농탕으로 밤을 샌 숙고양이처럼 이튿날 해가 높다랗게 떴을 때에야 비틀거리며 슬그머니 하숙으로 들어간다고. 마지막에는 그런 일에 흥미있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까지도 퍼졌다. 시드니 카턴은 놀랄만큼 착한 자칼은 될지언정 절대 사자는 못된다고 그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지고 스트라이버의 병정노릇을 하는 것이라는 소문 말이다. 10시입니다. 선생님. 깨워달라는 분부를 받은 술집 종업원이 말했다. 10시가 어쨌단 말이야. 아, 밤 10시란 말인가. 네, 손님. 손님께서 깨워달라고 그러셨기에. 어, 알았어, 알았어. 좋아, 좋아. 다시 자려고 꾸벅거리는 것을 그 종업원이 한 5분간이나 끊어버린 후여서 스트라이버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 슬리퍼를 신고 헐렁한 잠옷을 입고 있는 그의 목덜미가 훤히 드러나 보였다. 그의 눈자 위에는 난폭하고도 피곤하며 맥없는 듯한 기색이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그 같은 자유업자 계급에 속하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색이요. 제프리스의 초상화 이래 그 예술적 표현이야 가지각색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주정뱅이 시대의 초상화의 공통된 특징적 표정이었다고 하겠다. 이봐, 천재 씨. 좀 늦었군. 스트라이버가 말했다. 늘 그 시간인 걸 뭐. 한 15분 늦었을까? 그 두 사람은 사방에 책으로 둘러싸여 있고 서류가 흩어져 있는 어둑 험컴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불이 활발 타고 있는 난로에는 주전자가 김을 뿜고 있고 서류들이 흩어져 있는 번쩍거리는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많은 술병들이 놓여있었다. 포도주 럼주 브랜디 설탕과 레몬 등 내 추측한데 자넨 벌써 한잔하고 온 모양이지 같던? 한 두어병 했지. 오늘 밤엔 낮에 석방된 친구와 저녁을 같이 했다네. 뭐 난 먹지 않고 구경만 했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지. 자네가 그 얼굴이 비슷하다는 점을 내세운 건 참 드문 묘안이었어. 카톤 어디에서 그런 묘안이 나왔나. 그리고 언제 그런 생각이 떠올랐나. 찰스 다네이 그 녀석 미남축에 든다고 생각했지. 나도 팔자만 좋았다면 그만한 인물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네. 스트라이버는 그 조숙한 올챙이 배를 뒤흔들며 크게 웃어댔다. 자네와 자네의 팔자라. 자 일을 시작하세. 우리의 일을. 자칼은 참어 시무룩한 얼굴로 옷을 느슨히 하고 옆방으로 가더니 냉수가 든 큰 주전자 한 개 대야 한 개 타월 한두 장을 들고 되돌아왔다. 그리고 그 타월을 물에 적신 다음 대충 짜서 접더니 보기에도 괴상한 꼴로 머리에 얹어놓고 테이블 옆에 앉아서는 외쳤다. 자 스트라이버 준비 완료네. 뭐 오늘 밤 일은 뭐 그리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네 천재 선생 스트라이버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흥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몇 건이나 되나? 단 두 건? 둘 중 골치 아픈 건을 먼저 보여주게나. 자 여기 있네 카턴. 우선 그것부터 해치우게. 사자는 술병이 놓인 테이블 한 끝에 자리 잡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자칼은 그 반대편 테이블 위에 서류를 어지러이 흐트러넣고 그 곁에 앉았다. 손이 닿는 곳엔 술병과 술잔이 준비되어 있었다. 두 손이 부리나케 그 술병 놓인 테이블 위를 드나들었으나 각각 술잔을 짚는 모습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사자는 늘 두 손을 벨트 속에 쳐넣고 난로를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 소중하지도 않은 서류나부랭이를 장난삼아 뒤적거리고 있었다. 자칼은 양미간에 주름살을 쥐어 긴장된 표정으로 술잔 더듬는 손쪽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일에 열중하고 있어 술잔을 더듬어 입까지 가져오는데 1분도 더 걸리는 형편이었다. 손에 들고 있는 사건이 착잡한 극한 대목에 부딪히면 자칼은 몸을 일으키고 타월을 적실 때도 두서너번 있었다. 이렇게 주전자와 대학까지 행차가 끝나면 그는 형용할 수 없이 기괴한 물수건 행장으로 되돌아가곤 했다. 기괴한 꼴에 처절하고 침통한 빛마저 곁들여 점점 더 우스꽝스러운 환경이 벌어졌다. 이윽고 자칼은 사자님께 드릴 빽빽하게 찬 먹이를 주워모아 그것을 그에게 바칠 단계에 이르렀다. 사자는 그것을 조심성 있게 받아들고 요점을 줄여 표를 했다. 요점을 줄여 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칼은 사자를 도왔다. 그 먹이를 앞에 놓고 의견 교환이 완전히 끝나면 사자는 또다시 두 손을 벨트 속에 쑤셔넣고 누워서 명상에 잠긴다. 여기에서 자칼은 한 잔의 술로 목을 죽여 원기를 회복하고 새로 물수건을 적셔 이마에 대고는 두 번째 먹이를 추리는 업무로 들어가게 된다. 똑같은 식으로 두 번째 먹이가 사자 앞에 제공되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칠 무렵이었다. 자 이제 다 끝난 셈이군. 카턴 펀치 한 잔 큰 잔으로 들이키지. 스트라이버가 말했다. 자칼은 또다시 무럭무럭 김이 나는 타월을 머리에서 떼고 고개를 상하좌우로 흔들며 하품을 하고 몸을 한바탕 부르르 떤 다음에 사자의 명령에 따랐다. 카턴 자넨 오늘 증인들을 가려놓는 데 있어서 지극히 정확하고 착실한 솜씨를 발휘했었지. 사사건건 질문마다 백발백중이었단 말이야. 나야 뭐 항상 정확하고 착실하지. 그렇지 않나? 그건 나도 부정하지 않겠네. 그런데 왜 그렇게 뾰루퉁에 있는 건가? 번치라도 한 잔 들고 기분을 풀지 그러나. 투덜투덜 되면서도 자카린 또다시 사자의 말에 따랐다. 옛날 학창시절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소를 타던 시드니 카턴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스트라이버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지금까지의 글을 논평하는 쪼로 말했다. 암 그렇고 말고 그때나 지금이나 밤나 같은 팔자의 시드니 갓던 일세. 그때부터 난 다른 애들 공부는 해줘도 내 공부는 안 했었지. 자카리 탄식했다. 왜 안 했었나? 신만이 아시지. 아마 그게 내 인생 철학이었던 모양이야. 그는 두 손을 주머니 속에 쑤셔넣고 두 다리를 쭉 벗고는 난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친구는 마치 이 난로가 그 속에서 불효 불굴의 정신을 빚어내는 용광 노익이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옛날 학창시절의 시드니 카턴을 그 속에 밀어넣는 것이 그를 위한 최고의 다정한 일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를 향해 협박이라도 할 기세로 무서운 자세를 꾸미며 말했다. 이봐 카턴 자네의 인생 철학은 말이야 항상 전른발이 철학이야 자네는 매사에 정력도 쏟아붓지 않고 또 목적도 세우지 않는단 말이야 나를 좀 보게 이 사람아 거참 귀찮구만 설교는 그만두게 카턴은 가볍게 웃어넘기며 대꾸했다 이보게 카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삶을 개척해왔나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말일세 그야 자네를 도와준 나에게 보수를 지불하기도 하면서 살아왔지 어떻게 살아왔단 말인가 나에게 그런 말 들려준 대짜 소용없네 마이 동풍격이야 스트라이버 자넨 하고 싶은 일은 꼭 하고야만은 성격이지 자네는 언제나 앞장섰었지만 나는 언제나 공문위에 있었어 이보게 카턴 난 앞장서지 않고선 못 배겼으니까 하지만 난 본디부터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은 아니었네 그런 게 아니라고 아닐세 스트라이버 자네는 본디 그렇게 생겨먹었을 걸세 카턴은 이렇게 말하며 껄껄 웃어 제꼈다 그러자 스트라이버도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생각해보면 학창시절 이전에도 그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스트라이버 자네는 자네 자리에 있었고 나는 내 자리에 있었지 우리가 프랑스 학생거리에서 프랑스와 프랑스 법률과 뭐 기타 시시한 것들을 주워 배우던 학창시절에도 자네는 항상 존재가 뚜렷했었지만 난 항상 비복에 카턴 그게 누구 탓이란 말인가 맹세코 자네에게 책임이 없었다곤 단언할 수 없네 자네가 늘 혼자서 앞에서 설치는 바람에 나는 그만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녹슬어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말일세 하지만 이런 새벽역에 사람의 과거를 캐내는 것은 우울한 일이니 가기 전에 화재를 돌려보세요 자 그럼 마음씨 착한 아름다운 미인 증인을 위해서 건배하세 스트라이버가 말했다 이제 기분 좋은 화재가 된건가 카턴 하지만 화재는 호전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또다시 우울한 표정을 지었으니까 지금 미인 증인이라고 했나 카턴은 자기 술잔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난 오늘 낮부터 밤까지 하루종일 많은 증인을 겪어봤지만 스트라이버 자네가 말하는 미인 증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걸 그 그림 같은 루시만의 티양 말일세 그 여자가 미인인가 그럼 아니란 말인가 아니지 왜 이러나 이 사람아 그 여잔 만장의 찬탄을 받았네 만장의 찬탄이고 뭐고 언제부터 법정이 미인 선발장이 됐나 그 여자는 금발의 인형에 불과해 허 그런가 카턴 시드니 카턴 자넨 시치미를 떼는군 아까 그 금발 인형에게 동종을 표한 건 누구보다도 오히려 자네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금발 미인의 신상에 돌발한 이를 재빨리 발견한 것도 자네 아닌가 돌발적인 이를 재빨리 발견했다고 어느 여자라도 말이야 사나이의 일리야드 거리 내에서 기절해보게 그 여자가 누구든 만원경 없이 그의 눈에 띌 테니까 건배를 드는 건 좋지만 미인이란 점만은 부정하네 그리고 이젠 그만 마셔야겠네 나는 좀 자야겠으니까 그의 사자가 손에 촛불을 들고 그를 따라 나가 층계를 비춰주었다 창문을 통해 햇살이 비춰들어왔다 무거운 하늘은 머리를 찍어 누를 듯 공기는 차고 구슬프다 강물빛은 거무스레하고 온 천지가 죽음의 사막 가도 갔다 한바탕의 아침바람에 먼지의 화환이 돌고 돈다 마치 사막의 누런 먼지가 하늘로 피올라가 그 앞장선 모래알이 빗발처럼 온 도시를 휩싸 버리는 것과도 같이 그의 체내에서 낭비되고 있는 정력 그리고 온 세상을 둘러싼 사막 고요한 언덕길을 가는 도중 그는 잠깐 멈춰서서 자기 앞에 펼쳐진 이 황무지에 공명심 금요 인내의 혼합체인 신기루가 서 있는 것을 본다 그 아름다운 공상의 도시에는 사랑과 은혜로 자기를 보아주는 꿈결같은 회랑과 생명의 과실들이 무르익어 있는 뜰과 눈앞에 반짝이는 희망의 샘물이 있었다 그러나 순간 이 모든 꿈은 사라져버렸다 그는 높은 층계를 올라가 자기 방에 다다른 것이다 옷을 입은 채 무심한 침대 위에 몸을 던져버렸다 그리고 헛된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슬프게 슬프게 해는 또 떠올랐으나 탁월한 능력과 착한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정당한 행동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쓰지 못하고 자기를 파먹는 병균들을 감지하면서도 그대로 그것들의 밥이 되어버린 이 사나이보다도 더 가련한 광경은 떠오른 그 해 아래 이 세상에는 또 없었던 것이다 6장 수백의 사람들 마네트 박사의 조용한 거처는 소우광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 한모퉁이에 있었다 철스탄에이의 재판이 있었던 그날부터 넉 달이라는 세월의 물결이 밀려왔다가는 사라지고 사라졌다간 또 밀려오고 하며 사람들의 흥미와 기억을 저 멀리 바다 밖으로 몰아냈다 그 무렵에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자비스로 우리는 마네트 박사와 오찬을 같이하기 위해 저택을 나와 양지바른 거리를 걷고 있었다 자비스로 우리는 또다시 옛날처럼 사무적 업무에 골몰하여 몇 차례 마네트 박사 덱을 왕래하는 동안에 박사의 친구가 되어버렸으며 그로 인해 이 조용한 거리모퉁이는 또한 그의 생활에 따스한 양지가 되었다 이처럼 화창한 어느 일요일 자비스로 우리는 그의 습관대로 소우 광장으로 발길을 옮겨놓고 있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쾌창한 일요일에는 오찬 전에 박사 분야와 함께 곧잘 산책을 즐겼다는 것 둘째 날씨가 그리 막지 못한 일요일에는 친구로서 그들과 함께 잡담과 독서를 즐기기도 하고 또 함께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며 대체로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는 습관이 붙어 있었다는 것 셋째 때마침 자기 자신에 좀 골치 아픈 문제거리가 생겨 그것을 해결해야 할 때 마네트 가족들의 분위기에 젖는 것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길이라는 확신이 떠올랐다는 것 마네트 부녀가 살고 있는 이 모퉁이보다 더 기묘한 곳은 아마 런던 시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곳을 통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것과 창문으로부터 내려다 보이는 속세를 떠난 듯한 다정한 분위기가 주는 아담하고도 즐거운 거리 풍경이 또한 기묘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지만 그 당시엔 건물도 그리 없었던 옥스포드 거리 북쪽 들판에는 숲속처럼 나무들이 무성하고 야생화들이 비고 산사나무가 질비하게 들어서 있었다 따라서 소우광장 주변의 시골공기는 힘찬 자유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집없이 거리를 방황하는 빈민들처럼 교구로 통하는 맥없는 풍경과는 엄청나게 다른 경치였다 그리고 또 멀지 않은 곳에 남양에 훌륭한 담들이 많이 있고 그 담에는 복숭아들이 제철을 만났다는 듯 무르익었다 오전에는 여름 햇빛이 이 모퉁이를 눈부시게 비쳤다 그러나 거리거리가 화끈화끈 달아오를 무렵엔 이 모퉁이는 그늘이 진다 그늘이 진다고 해도 아주 햇볕과 멀리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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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막히게 조용한 무퉁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항구에는 의뢰 한 척에 조용한 돗담배가 있기 마련이다. 아니 실제로 있었다. 마네트 박사는 조용한 큰 집의 위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이 집안에서 갖가지 일을 벌이고 있는 탓인지 낮 동안에는 때에 따라 얼마쯤 시끄러운 날도 있었지만 밤이 되면 온통 죽은 듯 잠잠해진다. 한 그루 누름나무에 푸르른 잎새들이 서로 살랑살랑 소리를 내는 뜰이 있고 그 뜰 너머 뒷곁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채의 건물 안에는 교회 오르간 제조업자, 은구 조각장이 도깨비가 연금을 한다는 연금장인 애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그 연금장인의 집에는 현관 벽으로 뻗어나간 황금 팔뚝의 도깨비 간판이 붙어 있었는데 그 그림은 꼭 자기 자신을 일찌감치 때려 눕힌 도깨비가 이번에는 모든 손님들을 때려 눕히겠다고 위협하는 형상과도 같았다. 이들 상인들이나 2층에서 외로이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의 숙박인이나 아래층에 꼭 사무실을 가져야 한다고 고집을 세웠다는 마차 장식장이나 그 누구도 요란한 소리를 내거나 또 얼굴을 나타내거나 하는 사람은 없었다. 기껏해야 이따금 길을 잃은 노동자가 외투를 걸치고 호를 가로지른다든가 낯선 손님이 그 근처를 들여다본다든가 안뜰 건너에서 댕그랑댕그랑 하는 소리가 멀리 들린다든가 황금 팔뚝 도깨비 연금장인 애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난다든가 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소리들은 가끔 들려오는 소리로 일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뒤뜰의 종달새 소리가 가득 채우고 있었다. 마네트박사는 옛날의 평판을 듣고 이 집을 찾아드는 환자나 그의 내력을 듣고 찾아드는 환자를 맞이하곤 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의학상의 지식과 교묘한 임상 처치에 있어서의 조심성과 능숙한 기술은 상당한 환자들을 모이게 했으므로 그럭저럭 생활비는 벌어쓰는 셈이었다. 이상의 내용들은 자비스로 우리가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이 무통에 자리 잡고 있는 마네트 부녀의 조용한 거처의 현관배를 울리던 때 그의 지식과 그의 느낌 그가 보고 들어서 아는 것으로써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모든 것이었다. 마네트 박사님 계십니까? 곧 돌아오실 거예요. 그럼 루시양은 계십니까? 루시양도 곧 돌아오실 거예요. 그럼 브로스양은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현관에 나온 한여의 입장에서는 브로스양의 내심을 짐작할 수 없는지라 손님을 안으로 모셔야 할지 또는 안 계시다고 거절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눈치였다. 나는 한 집안 식구나 마찬가지니 올라가도 괜찮을 거요. 미스터 로리가 말했다. 루시 마네트는 자기가 태어난 모국 프랑스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으나 그 나라 사람들의 가장 쓸모있고 가장 가상할 만한 특징의 하나인 아주 보잘것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럴듯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방 안에 세간 하나만 하더라도 아주 간소한 것이었으나 거기에는 이모저모로 알뜰한 장식이 되어 있었다. 물론 그것은 취미와 착상 이외에는 그다지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효과만은 퍽 좋았다. 제일 큰 것에서부터 제일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방 안에 놓인 그 어느 물건이건 빛깔의 조화며 다양성이며 그 대조며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섬세한 손과 투철한 심미안과 훌륭한 센스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첫눈에 쾌감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 창한자에 대한 깊은 감명을 스스로 일으키게 했다. 2층에는 방이 세 칸 있었다. 방에서 방으로 통하는 문들이 모두 활짝 열려 있어 통풍이 잘 되었다. 자비스 로리는 모두 비슷비슷한 취미로 엮어진 주위를 미소띈 얼굴로 둘러보며 이방 저방 발걸음을 옮겼다. 맨 첫째 방은 제일 좋은 방으로 거기에는 루시가 기르는 새나 꽃, 책이라든가 의자, 발 재봉틀, 수채화 도구 등이 있었다. 두 번째 방은 마네트 박사의 진찰실로 식당 겸용이었다. 세 번째 방은 뜰 안에 살랑대는 누름나무 잎새가 형형색색의 그늘을 던져주는 박사의 침실이었다. 그리고 방 모퉁이에는 파리의 생땅토한 교회의 술집 옆 의무란 건물 6층 방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구두 직공의 의자와 연장통이 놓여 있었다. 알 수 없는 일인걸. 루리는 방 안을 둘러보기를 멈추고 주멀거렸다. 당신의 고난의 기념품을 바로 곁에다 놓아두다니. 왜 알 수 없다는 겁니까? 갑자기 대드는 소리에 그는 깜짝 놀랐다. 프로스의 소행이었다. 시뻘겋고 우락부락한 얼굴에 힘이 장사 같은 그 여자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도보의 로열 호텔에서였는데 그 후 친하게 지내오고 있었다. 그동안 안녕하셨나요? 그 숙녀는 날카롭게 물었다. 하지만 조금도 악의는 없는 말투였다. 덕분에 여전하오. 루리는 유순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당신도 안녕하시오. 뭐 밤낮 그게 그거지요. 프로스가 대꾸했다. 진정이요. 아 진정이다 마다 난 우리 집 아가씨에게는 아주 손들었어요. 그 또한 진정이요. 거 제발 그 진정이란 소리 좀 그만하시라니까요. 귀에 거슬려요. 프로스가 말했다. 그녀의 성미는 생김새답지 않게 급한 모양이다. 그럼 정말이라고 할까? 로리가 고쳐 말했다. 정말도 뭐 별로 좋진 않지만 그래도 좀 낫군요. 난 두 손 다 들었어요. 어째서 그렇단 말이요. 글쎄 도무지 우리 집 아가씨하고는 상대도 되지 않는 논팡이들이 수십 명씩 아가씨 꽁무니를 따라서 이 집으로 몰려드니까 말이에요. 수십 명이 말이요. 아니죠. 수백 명이죠. 처음 한 말을 다시 한 번 물으면 그것을 더 불려서 말하는 것이 프로스의 특징이었다. 세상에 어찌 그럴 수가 그것이 가장 안전한 대꾸라고 생각한 도리는 그렇게 대답했다. 난 말이죠. 그 귀염둥이 아가씨와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어요. 아니 그 귀염둥이 아가씨가 나하고 살아온 거지. 그리고 보수도 주셨고 뭐 나한테 나 하나 좀 먹고 살 여유만 있다든지 아가씨 한 분쯤 먹여 살릴 힘이 있다면 맹세코 보수 같은 건 받지 않았겠지만 하여튼 아가씨가 열 살 때부터 모시고 있었으니까요. 정말이지 억세게 지독했답니다. 프로스는 수다를 떨었다. 무엇이 억세게 지독했었다는 것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었으나 루리는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무엇에나 다 잘 맞는 일종의 요정의 외투처럼 자기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리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글쎄 우리 귀염둥이 아가씨에 비하면 똥꼴레만도 못한 것들이 늘 찾아 든다니까요. 그렇게 된 건 당신이 그런 짓을 시작하고부터죠. 프로스가 말했다. 아니 미스 프로스 내가 무엇을 시작했다고 그러오. 그럼 아니란 말이에요? 아가씨 아버지를 소생시킨 게 누구란 말입니까? 아 그게 바로 내가 한 일의 시작이라면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이오. 내 말은 말이죠. 아가씨의 애정을 나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마네트 박사님 뒤를 많은 논팡이들이 따라다닌다는 건 정말이지 너무나 지독한 일이라고요. 로리는 프로스 양이 질투심이 많은 여자라는 것은 알고 있던 터였으나 요즘에 와서는 그 기괴한 거동 뒤에 비이기적인 인간들의 행동이 숨어있음을 또한 알게 되었다. 순결한 사랑과 감탄의 염원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일찍이 잃어버렸던 청춘과 그들이 가져본 바 없는 아름다움과 그들의 행운이 미치지 못했던 인생의 진미와 그들 자신의 어두웠던 생활을 비춰줄 밝은 희망을 위해 그들은 기꺼이 자기 몸을 초계처럼 버리고 노예처럼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자비스로 우리는 세상사에 통달하고 있었으므로 성실한 봉사보다 더 훌륭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같은 봉사 조금 더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 같은 봉사의 정신을 루리는 매우 존경하고 있었다. 매사에 줌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인가응보적으로 따져서 프로스는 적어도 텔슨은행에 당자 하나쯤 갖고 있고 가문과 수한 덕택으로 새독개나 쓰는 수많은 부인들에 비하면 천사에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했다. 사실 아가씨에게 걸맞는 남자란 단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내 동생 녀석이 배가 망신만 시키지 않았더라면 그 녀석밖에 없을 텐데 프로스가 말했다. 여기서 또다시 루리는 프로스의 개인 내력에 접하게 되었다. 그녀의 동생은 정신빠진 정신빠진 악한으로서 누이의 소지품 일체를 다 집어내다가 노름판에 쏟아부어 누이를 영영 알거지로 만들어버리고도 양심의 가책이란 조금 더 느끼지 않는 그런 작자였다. 그래도 프로스가 여전히 동생에 대해 충실한 신뢰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 루리에게는 아주 중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곧 프로스에 대한 그의 호감을 증진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프로스 양 이처럼 공교롭게도 우리 단둘이만 있게 되었고 또 우리는 다 같이 사무적인 사람들끼리니까 말인데 당신한테 좀 물어볼 말이 있는데 마네트 박사께서 루시안과 말씀하실 때 그 구두짓던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시진 않습니까? 그들이 응접실로 되돌아가 다정하게 의자에 앉았을 때 루리가 말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는데요. 왜요? 그러면서도 저 의자와 연장통을 곁에 놔두신단 말이요. 하지만 뭐 머릿속에선 생각하실지 누가 알겠어요? 그럼 그분 께선 무척 생각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스양 당신은 그렇게 상상한다는 말이지요. 로리가 실마리를 풀기 시작하자 프로스가 재빨리 가로챘다. 난 상상 같은 건 하지 않아요. 난 도대체 상상이 뭔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고쳐서 말하리다. 가끔 생각은 해보았지요. 뭐 가끔은요. 그럼 당신이 생각해 본 바에 따르면 마네트 박사께서 지독한 탄압을 받으셨던 그 원인이라든가 또는 그런 탄압을 가한 자들의 이름까지도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두고 가슴에 간직하고 계신 것은 무슨 당신 자신의 확고한 생각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글쎄요. 난 그런 생각 해 본 일도 없어요. 하지만 아가씨가 그러시는데 무슨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프로스양 내가 온통 그런 질문만 한다고 화내지 마시오. 나는 우둔한 사무가에 친하지 않으니까 당신도 사무가고 말이오. 당신이 우둔하다고요? 프로스가 조용한 태도로 물었다. 자비스 로리는 자기가 말한 겸손한 형형사는 멀리 쫓아버리고 싶다는 듯이 대꾸했다. 아니 아니 절대 아니요. 자 사무적인 이야기를 돌아갑시다. 우리가 모두 확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네트 박사 께서는 어떠한 범죄에도 전혀 관계가 없으면서도 투옥되셨던 것인데 본인께서 한 번도 그 문제를 생각하신 일이 없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까 그 말이오. 마네트 박사와 나는 여러 해 동안에 걸쳐 사무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또 현재도 친근한 사이로 있지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묻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네트 박사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기특한 따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요. 부녀간에 그렇게도 헌신적인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것도 모두 따님을 위한 일이오. 프로스양 내 말을 믿으시오. 지금 나는 당신과 무슨 화제거리를 일삼고 있는 것이 아니요. 열렬하고도 애정어린 관심에서지 호기심으로 하는 짓이 아니란 말이오. 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요. 아시다시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봤자 대단할 것도 없지만요. 프로스는 그가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는 바람에 기분이 누그러져서 말했다. 박사님께서는 그 문제 전체를 두려워하고 계세요. 두려워하고 계신다구요. 네 그건 확실해요. 그분께서 두려워하시는 까닭을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추억이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정신까지도 잃었으니까요. 어떻게 정신을 잃게 됐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그 잃었던 정신을 되찾았는지 조차도 모르는 형편이니까요. 아마 또다시 정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데 대해서 자신이 없는 모양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문제가 골치 아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루리가 본 것보다도 한층 더 사려깊은 소견이었다. 맞았어. 바로 그거요. 루리가 외쳤다.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일이지. 하지만 아직도 내 가슴속에는 한 가지 미심쩍은 것이 있는데 프로스양 그건 마네트 박사가 늘 그렇게 마음속에 우울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이겠는가 하는 문제란 말이오. 가끔 내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까닭도 실은 그런 의혹 그런 불안에 기인한 거란 말이오. 그대로 내버려두는 편이 나아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죠. 그분 께선 단번에 더 나빠지실 테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좋건 싫건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가끔 그분께선 밤중에 일어나셔서 이쪽 저쪽을 왔다갔다 하시는데 그분께서 방안을 걸어다니는 소리가 우리들 머리 위로 들리죠. 그건 그분의 마음이 옛날 감옥 속에 계실 때처럼 아직도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란 걸 그 후 아가씨께서도 아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가씨께선 그럴 때면 박사님 곁으로 달려가 마음을 진정하실 때까지 그 곁에서 기다리곤 하죠. 그분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초조해지는 그 진짜 원인에 대해서는 아가씨께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가씨도 또 그런 말은 꺼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란 것을 알고 있으니까 박사님과 아가씨는 묵묵히 발걸음을 맞출 뿐이지요. 아가씨의 효성과 지성이 박사님의 마음을 깨우치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프로스는 자기에게는 상상력 같은 건 없다고 부정했지만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란 말을 되풀이하는 동안 어떤 슬픈 생각에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있는 듯한 고통이 엿보이는 것으로 그녀가 상상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 모퉁이는 이상하게도 소리의 반향이 잘 어울리는 것이다. 이쪽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너무도 역력히 울려 나오는 것이었다. 그 발소리는 마치 방금 이야기한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바로 그 기진맥진한 발소리와도 같았다. 프로스는 대화를 멈추고 몸을 일으켰다. 자, 그분들이 오십니다. 이제 곧 수백 명이 몰려들 테니까 보세요. 이 모퉁이는 참으로 기묘한 청각이라도 갖고 있는 듯한 곳이고 특수한 귀라도 갖고 있는 듯한 곳이었다. 자비스로리가 부녀의 발소리를 듣고 확 열어제친 창문가로 가서 그들의 모습을 찾으려 하면서도 결코 그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든 것은 그 때문이었다. 마치 발소리가 멀리 사라져간 것처럼 반향도 아주 꺼져버렸을 뿐 아니라 그 대신 전혀 뜻밖의 반향이 들려와 바로 손 닿을 곳까지 다가오는 듯하더니 결국 또 꺼져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윽고 부녀의 모습이 나타났다. 미스 프로스는 비록 시뻘겋고 거칠고 험상부진 얼굴을 하고 있을 망정 2층으로 올라오는 아가씨를 맞아 보닛을 벗겨 그것을 자기 손수건 모서리로 닦고 그 먼지를 입으로 훅 풀고 하는 모양이라든지 아가씨의 망토를 차곡차곡 개켜두는 품이라든지 또 허영심께나 많은 미녀가 자기 머릿속으로나 느낄 자부심을 스스로 느끼며 지금 아가씨의 풍성한 머리를 풀어주는 그녀의 솜씨를 보는 것은 기분 좋은 광경이었다. 이렇듯 프로스가 애지중지 챙기는 루시 마네타 아가씨가 그녀를 얼싸안고 감사에 넘친 기색으로 너무 폐를 끼쳐선 안 되니 그만해두라는 항의를 제의하는 것도 즐거운 환경이었다. 그 항의가 농담이길 다행이지 그렇지 않다면 프로스는 몹시 야석한 마음으로 기분이 상해 자기 방으로 들어가 엉엉 울었을지도 모른다. 마네트 박사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나 또는 프로스가 루시를 응석받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실 때 프로스가 그랬던 것과 똑같은 말투와 눈초리로 그들의 응석을 보아주는 것도 또한 즐거운 광경이었다. 그리고 자비스 로리가 그 조그마한 가발을 쓴 얼굴로 이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싱글벙글 웃으며 호라비인 자기를 늙음하게 이처럼 가정으로 인도해준 별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모습 역시 즐거운 광경이었다. 그러나 수백 명의 사람들은 오지 않았고 그러므로 이 광경에 접할 수 없었으니 프로스의 예언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던 로리의 기대는 허사로 돌아가버리고만 셈이었다. 식사때가 되어도 역시 수백 명의 사람들은 몰려들지 않았다. 자질구레한 집안 살림살이가 벌어져 있는 아래층 주방의 정리는 프로스의 담당 구역이었다. 그녀는 항상 신기하리만큼 자기의 책임을 완수했다. 검소한 것이긴 했지만 그녀가 만든 식사는 매우 훌륭했을 뿐 아니라 또 그녀는 시중도 참으로 잘 들었다. 영국식과 프랑스식 반식 절충한 그 요리의 짐이란 아무도 따를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프로스의 교재란 것이 철두철미하게 실질적인 성질의 것이어서 그녀는 소우나 그 근처 지역을 샅샅이 훑어가지고는 빈민으로 전락한 프랑스인들을 찾아내어 실링 은정과 반 크라운짜리 은전으로 유혹해 요리의 비법을 전수받곤 했다. 이렇게 프로스는 전락한 지방 사람들의 아들딸로부터 그 놀라운 요리 방법을 배웠으므로 주방을 도맞고 있는 아낙네들은 그녀를 마술사나 또는 신데렐라의 대모증으로 알고 있었다. 조류와 토끼 또는 밭에서 금방 가져온 한두 가지 채소 등 무엇이든 그녀의 손안에 한번 들어가면 그녀 마음대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일요일에 한해서 프로스는 마네드 박사와 한상에서 함께 식사를 했으나 여느 날엔 한사코 아래 주방이나 또는 3층 자기 방에서 소리 없이 혼자 식사를 했다. 프로스의 방은 그녀의 아가씨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밀실로 되어 있었다. 루시 아가씨가 그녀의 방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가씨의 즐거운 얼굴과 또 가정부인 자기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려 했으니 아가씨의 뜻에 보답하여 그녀는 한껏 늦장을 부렸고 그러므로 식사 또한 퍽 즐거운 것이 되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운 날씨여서 식사 후 루시는 누름나무 그늘 밑으로 술을 나르고는 그곳 마당에 자리를 만들자고 제의했다. 매사가 모두 아가씨 중심으로 움직이고 돌고 하는 집안이었으므로 모두들 누름나무 밑으로 나갔다. 오늘은 특별히 미스터 로리를 위해 아가씨가 술을 날랐다. 얼마 전부터 그녀는 미스터 로리에게 술을 따라주는 인물을 스스로 맡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누름나무 밑에 앉아 잡담을 주고받는 동안에도 내내 그녀는 로리의 잔에 호도주를 가득 채워주곤 했다. 그들이 담소하는 동안 줄곧 집에 뒷곁에 담벼락이 그들의 자리를 엿보는 듯 했고 누름나무는 그들의 머리 위에서 제멋에 겨우 소곤소곤 속삭이는 듯 했다. 그러나 여전히 수백명의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이 누름나무 밑에 자리를 만들고 있을 때 나타난 사람은 찰스 다네이였으나 그는 혼자였다. 마네트박사와 그의 딸 루시는 다같이 반색을 하며 그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프루스는 집안으로 들어가버렸다. 그녀가 그러한 봉변의 희생이 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가까운 사람과 얘기할 때에 한해 격련의 발작이라고 불렀다. 마네트박사의 컨디션은 최고였으며 특히 젊어 보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러한 때면 부녀의 닮은 점이 한층 뚜렷해 보였다. 부녀가 나란히 앉아있을 때 이들의 닮은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흐뭇한 환경이었다. 마네트 박사는 온종일 여러가지 문제에 관해 이례적인 활기를 띠며 얘기했다. 공교롭게도 때마침 고건물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던지라 찰스다 네이는 자연적인 순서에 따라 머리에 떠오른 이야기를 먼저 하기로 했다. 론던탑을 자세히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루시와 같이 가본 일이 있지. 하지만 그건 우연한 기회였네. 흥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싶은 정도의 구경 이었지. 뭐 그 이상은 못되네. 마네트 박사가 말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거기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철스다 네이는 미소를 띠며 그러나 분노에 넘쳐 약간 붉어진 얼굴로 말했다. 물론 그 탑을 자세히 보려고 있었던 게 아니고 좀 다른 성질의 문제로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있을 당시에 한 가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루시가 물었다. 일부 개축 공사를 할 때 일꾼들이 그 오래된 토굴 속에 들어갔다는 군요. 그 토굴은 건축된 이후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인데 그 내부 돌벽들은 온통 제수들이 판 낙서들로 뒤덮였더라는 겁니다. 연어릴 이름 불평 기도문 등으로 말입니다. 벽 모퉁이 돌 위에는 아마도 극형에 처해졌을 것으로 여겨지는 한 제수가 자기의 최후의 작업으로 세 글자를 새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형편없는 도구로 서투른 솜씨로 조각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DIC란 글자인 줄 알았는데 더 자세히 살펴보니 C가 아니고 알파벳 G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니셜을 가진 제수가 있었다는 것은 기록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이름일까 하고 모두들 생각해봤지만 그다지 신통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결국은 그게 이니셜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의 낱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즉 D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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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다란 뜻의 말이죠. 그래서 그 낙서가 쓰여져 있던 그 밑창 바닥을 파보았더니 돌인지 타월인지 포석 조각인지 그 밑에 깔린 흙 속에서 제가 되어버린 가죽가방과 상자와 디범벅이 되어 있는 제가 다 되어버린 종이가 나온 거예요. 그 이름 모를 제수가 쓴 사연을 읽어볼 도리는 없었지만 하여간 그가 무엇을 적어서 간수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은밀히 감추어 두었던 것이죠. 아버지 그때 마네트 박사가 벼랑간 불쑥 일어서며 그의 머리를 움켜지었다. 그 태도와 그 얼굴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루시가 외쳤다. 아니다 얘야 괜찮다. 큰 빗방울이 떨어져서 놀랐을 뿐이야. 그만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정말로 큰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 그는 빗방울이 묻은 손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금 화재에 오른 그 죄수의 편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일행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샬스탄에이를 돌아다 보는 그의 얼굴은 그 전에 재판소 골목에서 그를 돌아다 보던 때와 똑같은 이상한 기색이 감돌고 있음을 루리는 그 사무적인 해안으로 간파했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정신을 다시 가다듬을 때까지의 그 시간이 너무나 순식간이라 루리는 자기의 사무적 해안마저 의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박사가 발을 멈추고 난 아직도 사소한 일에도 놀라는 버릇이 있다네. 앞으로는 나아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빗방울 같은 것에도 놀라지. 하고 일행에게 말했을 때는 이미 박사의 정신은 단단해져 있었다. 차 마시는 시간이 되자 프로스는 차를 내왔다. 이때 그녀는 또다시 그 경련적 발작을 일으켰다. 하지만 수백명의 사람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시드니 카턴이 훌쩍 나타났다. 이로써 두 사람이 온 셈이었다. 밤이 되었다. 어찌나 무더웠던지 문과 창문을 모두 여러 제쳐놓았건만 그래도 못 견딜 지경이었다. 차 테이블이 치워지자 모두들 창문가로 자리를 옮겨 육중한 빛을 내고 있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루시는 아버지 곁에 꼭 붙어 앉아있고 그녀 곁에는 철스 다네이가 앉아있었다. 시드니 카터는 창가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창문에 친 커튼은 희고도 길어서 바람이 이모퉁이로 부러져 치면 그 커튼은 천장까지 치켜 올라가 유령의 날개처럼 펄럭였다. 꽤 굵은 빗방울이 아직도 드문드문 떨어지는군 마네트 박사가 말했다. 제법 천천히 오는군요. 시드니 카턴이 받았다. 무엇을 지켜보고 기다릴 때에는 누구나 다 그러하듯이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무엇을 지켜보고 불빛을 기다릴 때는 항상 누구나 다 그러하듯이 거리는 폭풍이 일기 전에 집으로 가려고 다름질치는 사람들로 몹시 분주해졌다. 메아리처럼 반향을 전하는 이상한 무퉁이에는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울리고 있었으나 어느 한 사람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많은데도 적적하군요. 철스 다네이는 모두가 거리에 귀 기울이고 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인상적 아니에요? 다네이 씨? 루시가 말했다. 저는 가끔 해 질 무렵이면 여기 앉아서 공상에 잠긴답니다. 하지만 오늘 밤처럼 캄캄하고 조용한 밤에는 제 아무리 보잘것 없는 공상이 떠오른다 해도 무서워서 떨릴 것만 같아요. 루시양 그 기분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철스 다네이가 말했다. 여러분께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 망상이란 당사자에게나 인상 깊은 것이지 남에게까지 전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끔 해 질 무렵 여기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저 발소리들이 점차 변해서 저희들의 실제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무사람들의 발소리가 되어버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대군중들이 어느 날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온다고 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시드니 카턴이 그 무뚝뚝한 말투로 참견했다. 거리의 발걸음들은 실세 없이 계속되었고 그들의 번거로움은 점점 더 속도를 높여갔다. 이 무퉁이는 발소리와 그 발소리의 반향으로 가득 찼다. 창 밑으로 뛰어드는 자 방 안으로 들어가는 자 우는 사람 가는 사람 줄다름질 치느니 걸음을 멈추느니 별의 볼 사람들의 발소리가 다 들린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 그 발소리들은 우리들 모두를 향해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들 중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오는 것일까요? 마네드양 저는 모르겠군요 다네이 씨 그래서 제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선생님께서 물으신다면 제가 그런 망상에 잠겨있을 땐 언제나 혼자 있을 때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때 저 발소리는 저의 생활 저의 아버지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올 무사람들의 발소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도맡아 받아들이리다. 질문이고 조건이고 나는 달지 않겠소. 대군중이 우리들을 찍어누르고 있는 거요. 마네티양. 난 그들이 눈에 보여 번개불에 비춰서 말이오. 시드니 카턴이 말했다. 한바탕 휘황한 번개불이 그를 비추었다. 그리고 이어서 사나운 비가 쫙 쏟아져 내렸다. 그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 같은 빗줄기 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테니까. 줄기차게 쏟아져 내리는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천지를 울렸다. 좀처럼 잊지 못할 광경이었다. 그리고 한순간에 휴식도 없이 번개와 비가 쏟아져 내렸다. 이윽고 달이 중천에 떠올랐다. 세인트 세인트 폴의 시계탑이 새벽 한시를 알리는 소리가 맑게 갠 하늘에 울릴 때 노리는 장화를 신고 등을 든 제리의 호송을 받으며 클러큰웰에 있는 집을 향해 기로에 올랐다. 소호와 클러큰웰 사이의 길은 적적했다. 노리는 노상 강도에 대비해 항상 제리에게 호송의 임무를 명했다. 그러나 오늘은 평소보다 두 시간이나 늦었다. 무시무시한 밤이군 제리. 송장이라도 무덤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은 걸 루리가 말했다. 나리 전 밤은 모르는 됩쇼. 그런 밤이 있다곤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밤은 없읍쇼. 제리가 대답했다. 잘 가게 미스터 카턴 그리고 미스터 다네이 자네도 조심히 가게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함께 이런 밤을 겪을 일이 있을까 아마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을 향해 거칠게 돌진해 오는 엄청난 군중을 보게 될 날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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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